도깨비볼 이안 지금 바닥에 앉아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 3,000명이 넘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넘었고 지금 조금씩 천천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1,000명 영상 때 말고는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보기는 영상 촬영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대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강아지 인형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대보기도 같이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카페 회원분들의 응원이 사실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제가 어렵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댓글로 너무 잘 보고 있다 매일매일 1일 운세에 대해서도 사실 디테일한 운세는 아니거든요 서투르고 또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운세예요 맞는 부분보다는 틀린 부분이 더 많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또 한동안 안 올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카페 회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원분들 중에서 실시간 방송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분들 중에서 딱 두 분을 뽑을 거예요 딱 두 분을 뽑아서 한 분씩 30분씩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 실시간 방송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댓글로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 댓글을 제가 쭉 보고 가장 괜찮은 의견을 주신 두 분을 뽑을 겁니다 두 분을 뽑아서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무료 이벤트 같은 경우는 7월에 마감을 할 거예요 7월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간 방송을 그 두 분의 의견 중 가장 괜찮은 걸로 뽑아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음 진행을 할 거고 상담 내용은 당연하겠지만 외부에 오픈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무료 상담 30분씩이에요 더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벤트로 상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일단 감사 인사와 함께 실시간 방송을 제가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지 겸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도깨비볼이 되겠습니다 제 사주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잘 보이시나요 주역점을 같이 치고 있어요 주역점은 애정운이나 재외운 보다는 사실 취업이라던가 진로 혹은 사업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방송 응모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